이번 판에 깨면 만원 이번 판에 깨면 만원? 도전! 감일이 그냥 하던대로만 해 괜히 흥분해서 뭐.. 뭐 하려고 하지마 잡았죠? 아.. 긴급 회피.. 처 안하고 그냥 구르네 긴급 회피 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에 깨면 나 만원이었는데 자 일단 오늘 뭐 할 것이냐 데빌진 내르기간테 모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받아왔습니다 미리 해보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난이도가 꽤 있다고 합니다 데빌진 내르기간테 모드 보자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시다 태도로 먼저 갈게요 지금 속으로는 살짝 아니 어려워봤자 뭐 얼마나 어렵겠어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.. 알바 뚜리온도 잡아봤고 누구야 선조룡 폭룡 모두 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것은 자만이 아닌 자신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! 저게 썩! 녹악! 아 개세다 데미지는 엄청나게 세요 패턴을 잘 모르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근본이 내기인데 설마 퀘스트가 터지겠어요 아이씨 안 터지지 퀘스트는 아 퀘스트는 안 터지죠 1특을 해야지 지금!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진짜 장난이잖아 우리 친하잖아 잡았죠? 근본이 내기인데 설마 퀘스트가 터지겠어요 아 너무 티났다 근데 그죠? 한 번에 깨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티나긴 했죠? 이번엔 그냥 깰게요 패턴을 좀 보자 야 머리에서 박치기 그렇지 이거 내기한테 있는 패턴이야 와라 뿡 아 진짜 오네 아이 그래 왔다 미안하다 내가 이 녀석이 뭐 하는 친구인지 나 이제 알겠어 이거 되겠는데? 간파 할 준비 간파 아주 좋았다 좋았다 이건 굴러서 이렇게 슥 피해주고 천천히 해 그냥 얘 모습을 봐 너 그냥 땅을 보고 있지 말고 얘가 상체를 일으키잖아 아니 날 찍을 것 같으면 굴러 잡았죠? 아 나 회피 성능 5렙인데 이게 안 피해지냐? 아 이거 왜 맞아?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잡았죠? 아 쉽지가 않네 아 렌스는 진짜 막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? 가드가 못 버틸 것 같아 렌스 렌스로 한 번 해볼까? 나의 근본 무기를 꺼내게 만들어? 지금 막어 일단 아 막을만한데 데미지? 이거 정면이다 한 번 더 날아갈 거야 가만히 있어 이 새끼 뭐야 어? 정면은 안 날아오네? 정면은 두 번 안 하나 본데 막아주고 어 렌스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? 역시 이것이 렌스인가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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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안정적이지 않았어 바로 놔둬 하지마 함부로 놔둬 해서 안 돼 이제 이제 진짜 놔둬 그 다음에 입에 넣어 그 사이에 노련해졌어 굉장히 지금 오히려 카운터 큰 그림 그렸죠 간무즈? 간무즈 큰 그림 그렸죠? 막아주고 막아주고 한 번 더 올 거잖아 또 막아주고 와 이거 이건 막으면 안 되겠다 너무 아픈데? 또 나 또 오잖아 으아 버텨! 방패가 그냥 박살이 나네 거의 그냥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타노스가 부순 것처럼 그냥 박살났어요 막아! 한 번 더 그렇지 아무튼 진정해 너무 좋아하지마 네가 좋은 상황인 건 맞아 근데 너무 좋아하지는 마 지쳤다 너무 좋아 지금 막아주고 카운터 공격적인 방어 발동시켜줬죠? 이거 그냥 막고 있어 그냥 막고 있어 뭐 하려고 하지마 아 분노가 짠! 아 씨 친놈이었네 이거 막아! 아 씨 잡았죠? 이 새끼 뭐야? 진짜 불굴 다발 너 여기 불굴 안 꼈냐 혹시? 아 잠 안에 찌들어가지고 이거 힙스터 감성이야 뭐야? 어? 잠깐만 디널 타임 아이 좀 맡아잉 그냥 막고 있자 별 뭐 하려고 하지마 너 따로 뭐 하려고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야 끝났어? 봐봐 이 늦게 이 건방진 놈 어? 약삭바른 놈 간사한 놈 이 늦게서 엇박으로 쓰잖아 짠! 음 그러다가 그냥 뭐야? 대가리 부서져버렸죠? 간사하게 하다가 다 부서지고 있자 지금? 이거 뭐야? 가만히 있어버리기 요지 부동 메타 이 할 거 다 해 나는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기 다 막아버렸죠? 음 아우 넘어져버렸네 어이쿠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버렸네 요지 부동 아 아파 이거 아 이건 아픈데? 우와! 우와! 이거 빠르게 납도해가지고 바로 입에다가 비약 넣어버리기 으아 버틸 수 있냐 이거? 아아 안 돼요 좋다 응 생명보험 생명보험 띄우면 어떻게 할 건데? 나 한 번 더 살아나는데 띄우면 너도 먹던지 아니 형 내가 볼 겁쟁이 중에 제일 얍삼한 거 같아 진짜 극찬이죠? 진짜 마지막 기회야 갓뮤즈 10분 남았다고 충분해 내가 봤을 때 얘 거의 다 왔어 지금 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피아 일어나는 게 지금 팔 하나 따뜻하졌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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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 이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뒤져? 아 이제 해골 좀 떠줘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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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죠? 와 진짜 쉽지 않았네 어? 와 진짜 자만에 찌들더니만 렌스로 그냥 1트클 해버리기 데빌진 내르기간테? 어딜 그냥 모두가 멸한 내르기간테가 어디 신분 세탁하려고 악마의 힘을 끌어다가 써? 진짜 괘씸하고 진짜 뭐 어? 23분 걸렸어 와 이게 태도를 어떻게 깨지? 라이즈 감성으로 납돈술 한번 챙겨볼까? 어 카무라 스타일로 잡아야겠다 얘는 어 이거 커스텀 잘 나왔다 처음부터 그냥 생명보험 하고 가자 어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미리 먹자 이번에 뭔가 느낌이 좋아요 아 진짜 거의 다 깨는데 아 거의 다 깨는데 안 되겠다 나 이런 집까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집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로 데려갈게요 아이로 데려가자 아이로 데리고 왔으면 이거 승률 한 20% 올라가거든요 이번 판에 깨면 만 원 이번 판에 깨면 만 원? 고전 감히 얘기는 하던대로만 해 괜히 흥분해서 뭐 뭐 하려고 하지마 잡았죠? 아 긴급 회피 처 안 하고 그냥 구르네 긴급 회피 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에 깨면 나 만 원이었는데 아이로 빼고 만 원 천 원? 고전 아니 모너는 못 깨도 즐겁게가 중요합니다 아니 난 깨야 돼 깨야지 즐거워요 난 몬스터를 죽였을 때 재미를 느끼거든요 바로 간파 캔슬하고 투구깨기 연계 지렸죠? 이거 그냥 나 무지성으로 갈긴다? 맞다이 와 미친 제대로 들어갔어 나 심지어 공격 안 맞았어 혹시 가끔은 이렇게 무지성 날려줘야 돼 너무 많은 생각을 해도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좋다 어 근데 너무 무지성은 또 뭐야? 독이지 너 분노를 안 하니? 너가 더 맞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내가? 오케이 잘 가 그럼 고농축 어 어떡하냐 피신인데 니가 전력을 다해서 나 죽이려고 맞춘건데 내가 피신이어서 진짜 억울하겠다 그치 이러면 아우 때리면서 방향전환하는게 어딨어 방향전환하고 때리든지 때리고 방향전환을 하든지 하나만 해 박치기 지금 막 간났어 못 구해요 이 새끼 몬스터 따위나 넘볼 수 없는 기백 안으로 쏙 들어가면 쳐맞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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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강민철 침착해 너 지금 템포 너무 빨라졌다 맛있다 약을 못 먹게 하네 잡았죠 약을 못 먹게 하네 약을 못 먹게 하네 약을 못 먹게 해 오케이 바리 봐봐 본인의 입술이었잖아 본인의 입술이었어 지쳤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안 해?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너는 오늘 또 TV도 보지 말겠어 간파해버리기 개 멋있었다 진짜 와라 오케이 오 데미지 골고루 너무 잘 들어갔다 죽었어 나 아직 중요한 건 생명보험 안 띄웠었잖아 나 생명보험 이제 띄운다 아싸 불굴 발동 오히려 개쌉 씹쌉쌉 야 샴 나이스 샴 나이스 그렇지 방금 특수랍도로 방향 터라는 거 보신 분 개 지렸죠 자 분노 도전자 발동 해주고 아 이거 맞았다 아 씨 아 제발 제발 복호에 일어나 너 살고 싶지 않아? 봐봐 왜 왜 맙하냐 왜 긴급 회피를 안 하냐고 아니 왜 그냥 구르는 거야 지쳤다 아 타이밍이 좋고 아 타이밍이 좋고 나이스 아 아 찢었다 진짜 고올리 오죽겠슨 거 아니야 아이 나이스 게이드 아 일단 차지엑스 가볼까 그럼 개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개 힘들 것 같은데 잡았죠 차지엑스로는 얘 안 잡아야지 차지엑스로는 얘 안 해야지 아싸 얘 안 잡아야지 아싸 얘 안 잡아야지